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사 다수가 학교 시험 부활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선 학생들도 찬성이 훨씬 더 많다고 나왔는데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설문조사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임 강원도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이의 단체 협약에 발목이 잡혀있는 신경호 교육감의 학교 시험 부활 정책. 강원도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우선 평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학부모는 81%, 교사는 74%가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학생들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2배 더 많았습니다. 강원도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학생은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교사들의 경우 강원도형 평가에 대해 긍정이 44%, 부정이 37%로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구성원 대부분이 시험 부활에 동의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험 부활을 막고 있는 정교조와의 협약을 최대한 빨리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교조는 여전히 반발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시험 금지 협약도 개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2년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아 교사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같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설득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